와우 여기까지 오시다니 대단하십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은 불리언이라는 입구를 거쳐서 비교 연산자라는 경유지를 짓고 조건문 반복문이라는 목적지까지 도달했습니다. 기술진보 역사를 바꿔놓은 혁신적인 도약인 조건문 반복문이 여러분 손에 놓이게 된 겁니다. 이 대단한 순간을 감상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어렵게 정상에 올라와 놓고 경치도 쳐다보지 않고 화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. 여러분이 알게 된 것들을 곰곰이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어문을 배운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완벽한 하루를 보낸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 한편 앞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들도 소개해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. 이전에 우리가 만든 코드를 좀 살펴볼까요?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중첩되어 있죠? 좀 복잡하잖아요 조건물이 여러 개니까 자 이걸 하나로 합칠 수는 없을까요? 있습니다. AND 연산자를 이용하면 됩니다. 자 코드를 보시죠. 인풋 아이디가 ego잉이고 그리고 인풋 패스워드가 1111일 때 웰컴을 쓴다. 즉 조건문 두 개를 AND를 이용해서 하나로 합칠 수 있었어요. 자 이 코드도 좀 해석해 보시죠. 아이디가 ego잉 또 아이디가 바스타인 경우에 웰컴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. 이걸 하나로 합칠 수는 없을까요? 있습니다. OR를 이용하면 됩니다. 자 코드를 보시죠. 인풋 아이디가 ego잉이거나 인풋 아이디가 바스타라면 웰컴을 출력한다. 인간의 언어랑 똑같죠? 자 AND, OR와 같은 연산자를 롤리 연산자라고 합니다. 롤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복잡한 로직을 간단하게 함축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당장은 아니래도 언젠가는 꼭 배워보시면 좋을 만한 주제입니다. 자 여기 표가 있습니다. 이 표를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좀 반갑지 않아요? 우리 만난 적 있는 코드죠? 자 데이터 산업의 본질은 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 표를 파이썬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능으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은 리스트나 딕셔너리와 같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한편 또 특히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만든 라이브러리도 있거든요.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. 정말 많은 도구가 있지만 지금 떠오르는 도구는 판다스 넌파이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표라면 판다스를 쓰시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. 또 표는 표인데 그 안에 숫자로 채워져 있고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로 한다면 넌파이를 이용해 보세요.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 외에 제어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. 다만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리다 보면 축하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. 대신에 지식지도 서말을 방문해 주시면 후속 수업들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. 더 많은 지식들은 서말에서 뵙겠습니다. 제어문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네요. 앞으로도 즐겁게 공부해요. 고맙습니다.